승철이 형이 잠시 승철이 형이 가사도 딱 자기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별팀입니다 별 만들어주세요 준희야 별 만들어주세요 아니야 준희야 손가락 하고 있잖아 별 형 승철이 형이 잠시 어디 잠깐 어디인지 모르시죠? 아니요 가사지 지금 가지러 갔는데 아 정말요? 네 가지러 간 동안 저희는 노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한 노래는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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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입니다 장윤정 선배님의 이따 이따 copyright 리 Matthew 장기 대기 불러 traditionally 하늘 한국한 같은 여지 드래 tha 그리스마슬로 정말 널 원하는 진짜 널 원하는 오 오 오 안겨주세요 카메라 체인지 안쪽으로 와 항상 들고 다녀 흥철이 형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추려서 한 번에 가사로 쓰는 내용이라서 저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사에 좀만 덧붙이면 돼서 쉬웠는데 흥철이 형은 아예 새로운 창장을 해야 돼서 좀 걸리는 게 낫었습니다 낫었습니까? 아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마음에 있는 걸 꺼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진짜 없겠는데 네 벌써 지금 몇 시에요? 지금 여기 시간 여기 시계 여기 시계 시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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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정말 가사를 저희가 더 완벽하게 쓰고 싶지만 나중에 저희 앨범에서 만나시는 걸로 다음 앨범에서는? 다음 앨범도 저희가 작업하고 싶죠? 네 저희가 앨범을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사를 써놓은 게 굉장히 많아 많죠 제가 앨범 4번이 있는데요 이게 4번째입니다 정확히 부니어 패션 참 참 참 참 에이 느렸어 아니 너도 해야지 너도 해야지 참 참 참 참 참 아 걸렸어 modes 어 걸렸어 참 참 참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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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하시죠? 여기다 어떻게 왔나요? 자기야? 자기야? 자기야 자기야 진짜 하잖아 그럼 되면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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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여러분 요즘 장마 시즌이죠? 장마 뭔지 알아? 장마? 장마? 그러니까 장마는 비가 계속 오는거야 계속 계속 배웠으면 주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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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희 숙소에는 우산이 3개밖에 없죠 다른 3개 사람은 10개 우산 쓰고 왔나요? 아니 아파요 또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저희 지금 저희 전부 세븐틴을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떤 팀이든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곡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요 워낙 처음 팀이에요 저희 둘이 랩 가사 쓰시고 나 안 아픈데? 아프신 거 다 아니다 어제까지 어제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솔직히 어제 저 목잡고 쓰러지는 모습을 봤어요 언제 그랬어요 제가 진짜 안 아파요 이렇게 쓰러졌어요 괜찮아요 형 처음은 괜찮아 아 우리 형 괜찮다고 만약에 이 팀에 내가 없었다고 생각해봐 큰일났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됩니다 저보다 원효가 더 아픕니다 맞아요 걔 진짜 그럼 저도 가짜에요? 아니 아니 저 아플 때마다 팬분들이 많이 걱정해주시잖아요 저희가 저희가 아플 때마다 이럴 때마다 되게 아 아프면 안 되겠구나 나를 생각해서 괜찮습니다 전 튼튼하니깐요 네 곡을 만들러 가겠습니다 네 덤따고 에어컨 바람 많이 세면 저처럼 돼요 네 카메라 불러주세요 네 푸른다운다게 네 푸른다운다게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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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지하철 맨날 배우는 사람 여기서 다녀 나는 없지 셋 네네 둘 하나 하나 셋 셋 네네 셋 네네 전 천 성란 헬리 차별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